북한 수해 지역의 영상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SNS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영상인데 이 영상을 촬영한 분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북한 당국이 수해 복구 현장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성과가 있어야 이곳에 수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테지만 지금 이 영상들을 보면 그야말로 어떻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인데 지금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죠. 이게 다 청년들입니다. 저희가 어제 전해드린 이 영상에 보면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 평양 러단 소속의 청년들인데 지금 일을 다 마치고 철수를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대대별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다 모여서 자기가 갖고 온 장비들을 장비라고 할 것도 없죠. 이걸 챙기고 있는데 이 붉은 깃발을 들고 이게 소속 단위별로 지금 모여서 이동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앞조가 이제 출발을 했고요. 이게 빨간색 깃발을 보니까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 여단 제2대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단 소속의 대대별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우리와 편재가 거의 비슷하죠. 북한의 청년 돌격대가 대대가 한 8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한 소대를 약 50명 정도로 잡으면 한 개의 중대가 160명 정도가 되는 거고요. 4개의 중대가 모이게 되니까 한 8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대별로 지원을 나와서 이동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앞쪽에는 중대장, 소대장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탈북민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소대장, 중대장은 당연히 일을 안 하고 옆에 그냥 이렇게 감독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도 이 행군을 하는 거 보면 남의 사람들은 다 지금 작업복이고 일을 하는 흔적이 있는데 뒤에 보면 간부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지시만 하는 중대장, 소대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청년들이 이제 일을 마치고 본인들의 숙소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얀색으로 보이는 건 선전 9호를 적어놓은 곳인데요. 여기가 경계인 것 같습니다. 파란색 천막이 있는데 여기에 천막을 치고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고 지금 걷고 있는 행군을 하고 있는 이 지역이 울산의 모든 것들이 다 휩쓸려간 바로 폐허가 된 땅이죠. 이게 밑에 보면 자갈같이 콘크리트가 있는데 여기가 원래 집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집들이 다 떠내려갔고 여기에 그나마 남아있던 뼈대들을 다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자, 이 깃발을 들고 대대별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북한 청년들의 모습인데 꽤나 많은 거리를 걸었죠. 그런데 걸어가는 시간 중에 중장비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뒤로는 다 벼가 지금 쓰러져 있네요. 이 쓰러져 있는 벼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뒤에 보면 이 벼가 그대로 세워져 있는데 이 앞쪽에는 벼가 거의 다 쓰러졌네요. 이걸 지금 아직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 자재들을 갖다 놨는데 이게 철근 나무 같은 게 보이고 있고요. 자재를 여기에 갖다 놓은 게 보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 다시 복구를 하고 또 건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장비와 자재를 갖고 여기에 지방을 개벽할 만큼의 건물을 세운다라고 김정은이 호원장담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논 옆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인데 이게 저희가 영상 전체를 확인해 보니까요. 저녁에 야간 작업까지 합니다. 저희가 그거는 나중에 또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야간 작업 조와 이렇게 숙소에 돌아가는 조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애국 청년이라는 표지판을 아주 크게 세워놨네요. 애국 청년 정말 좀 생뚱맞던 표현이지 않습니까? 애국 청년 수혜 복구 현장에 청년들을 맨손으로 이런 열악한 현장에 보냈으면서 그 단어는 애국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어디나 저렇게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전체 문구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 언제나 앞장설이, 청춘을 빛나게 살자 되어 있네요. 수도 청년들이 언제나 앞장서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수도 청년들, 그러니까 이게 평양 여단, 내각 여단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수도 청년들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이게 앞에는 당이 부르는 곳에 수도 청년들이 언제나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물불을 가리라 당의 부름에라는 구호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 30만 명이 탄원했다, 자원했다라고 북한 당국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수도 청년이 언제나 앞에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청춘을 빛나게 살자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옆에는 애국 청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정말 애국인가? 도대체 뭐가 애국인지를 여실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 그 뒤로 보이는 집 같은 것들이 다 임시 숙소입니다. 여기에서 생활을 하는 것 같고 전봇대가 보이고 있죠. 전봇대를 보면 나무전봇대를 다 세워놓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도 명색이 여기가 지금 신의주 바로 옆에 있는 장소인데 여기에 여전히 이렇게 나무전봇대를 세워놨다라는 것도 북한의 전기사정을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여전히 저렇게 나무전봇대를 쓰고 있고 뒤로 보이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다 청년들이 생활하는 곳이죠. 이런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저게 단순히 그냥 지붕 하나 세워놨고 거기에 벽돌로 만들어 놓은 집이라고 할 수 없죠. 임시 숙소를 만들어 놓은 건데 어디에 가서 씻고 화장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제 보내드린 영상에 보면 물을 떠오는데 그 수레에 물을 담아오는 걸 볼 수가 있죠. 한참을 걸려서 식수를 담아오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저 많은 인원들이 도대체 어디에 가서 씻는 문제를 또 해결할지 그것도 곤욕스러운 부분인데 아 드디어 이제 도착을 했네요. 자기들이 묵는 이 초소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천막을 쳐놨고 그 앞쪽으로 이렇게 블록으로 임시로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와 이런 곳에서 생활을 하네요. 뒷부분에 또 모포를 저렇게 털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게 위생 환경 상태를 고려해야 될 텐데 저 수천 명의 청년들이 한 곳에서 생활하면서 먹는 문제, 씻는 문제 이런 거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한여름이니까 여기에 전염병이라든지 당연히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가 더 문제죠. 이게 겨울이 오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생활하고 또 복구 작업에 나설 것인가 여기에 도착해서 아마 장비들을 정렬을 하고 그냥 들어가지 않고 저에게 또 사회를 맞춰서 뭔가 또 서고 다시 서 있는 모습이네요. 뒤에 장비를 놓고 다시 옆에 사회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시사항을 듣고 이 숙소로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장비를 놓고 있는 장면이고 놓고 와서 줄을 맞춰서 다시 서 있는 모습인데 정말 너무나도 이 청년들의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 청년들이 한참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생활해야 되는 그런 청년들인데 정말 이렇게 노역에 동원되고 있는 노예도 저런 노예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장비를 다 갖다 놨고 제일 뒤에 따라갔던 작업복이 아닌 간부복을 입고 정말 이 사람은 작업한 흔적이 없죠. 저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누가 봐도 그냥 딱 간부로 보였는데 이제 지시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 북한 이탈 주민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청년 돌격대회가 나가면 소대장, 중대장은 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소대장, 중대장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냥 옆에서 일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청년들이 뛰어나야 되겠죠. 장마당 세대를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저 청년들이 분명히 이 압록강 건너 지금 중국에서 촬영한 영상이니까 저 청년들도 저녁이 되면 단동의 모습들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북중 국경 단동에 가서 촬영을 해보면 밤이 되면 신이주는 암흑천주로 변하고 단동은 그야말로 휘황찬란한 불빛이 비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청년들이 밤이 되면 제발 그 모습을 좀 보고 생각의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신이주와 단동, 확연한 차이가 있죠. 단동의 그 발전된 모습들을 평양에서 온 수도 청년들이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현장을 직접 보면서 본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얼마나 열악하고 이 사회주의 지상 낙원이 아니라는 곳 그리고 건너편에 저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장비를 다 놓고 뭔가 지시를 받고 있는 장면인데 저 많은 인원이 이 한 텐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한다는 것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기서 다 같이 생활을 할까도 너무너무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텐트마다 빨간색 구호로 자신들의 소속과 구호를 다 붙여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요. 뒤에 있는 집의 형태가 보이죠. 파란색 천으로 지금 덮어놨는데 이거는 지금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수혜 복구 현장에서 임시로 만든 건데 시멘트 조금 발라서 삼각형 모양의 집 형태로 지금 세워놓은 거죠. 복구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앞에 선전 포스터까지 세워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저런 곳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그나마 텐트가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저기에서 아무것도 시설이 없고 외형만 갖춰놓은 그런 벽돌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감사합니다.